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앞에 또 또 요 상하게 생긴 아이들 오늘 한번 분갈이 해보려고 여러분 앞에 선을 보입니다 제가 식물원에나 이런 데 가는 걸 제가 참 좋아합니다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또 카페에 커다란 카페에 엄청 아름드리되는 이런 화분에다가 박쥐란을 딱 키워가지고 올려놨는데 그 존재감이 정말 저희한테 우와 멋있다 정말 멋있네 이런 생각이 딱 들도록 디피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나도 박쥐란 한번 키워볼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근데 이번에 야생화 농장을 가니까 이 10cm 보통 빨간 포트라고 하죠 빨간 포트에서도 조금 큰 그런 화분에 이 박쥐란이 있는데 지금 우리집이 며칠 안됐는데 벌써 좀 한 일주일 가까이 됐나요 우리집이 적응기간을 거쳤습니다 벌써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또 여기 영양엽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걸 몰랐었거든요 콩팥 모양이라는 영양엽이랍니다 이건 또 생식엽이라고 하네요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녹적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이 눈에 오늘 분갈이 하려고 보니까 눈에 훅 들어옵니다 이 아이는 뭐 고사리과 무슨 종속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식물 분류를 할 때 고사리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가 원산지라고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고사리과가 저도 고사리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몇 년 된 고사리가 줄기가 손가락만한 그런 고사리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공부하다 보니까 들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식물을 대할 때 제가 조금 겁없이 키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원에 가면 높이 매달아 놓고 나무에 붙어서 자라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나무나 돌이나 이런 데 붙어서 사는 식물을 착생식물이라고 하잖아요 분이들 얘도 그런 종류의 하나라서 그렇게 뭐 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위나 나무에 붙어서 살면 비가 안 올 때는 자연적으로 산다면 비가 안 올 때는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비가 오면 또 물을 흠뻑 막고 또 살아나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바구니에다가 빼니까 이 화원에서는 농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흙이나 이런 데서 키웠겠지만 저기 뽑아서 털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저는 바구니 이 카네이션 바구니 같은 나무나 뭐 이런 목부작 할만한 그런 재료가 없기 때문에 목부작 석부작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저는 이 바구니를 이용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것 저 너무 키가 커요 그래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다가 바구니에다가 그대로 속에 비닐이 깔려 있죠 보통은 꽃바구니들은 여기다가 바크랑 섞인 재활용 흙을 일단 밑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얘를 똑바로 넣지 않고 약간 삐딱선을 태워서 이렇게 걸어 놓는다 생각하고 약간 삐딱하게 한번 심어 볼 생각입니다 보통 이렇게 난을 심을 때 보면 이런 바크라는 나무 껍데기 종류에다가 많이 심죠 그래서 저도 밑에 흙이 섞인 바크와 위에는 또 이렇게 바크를 넉넉히 채워줄게요 물이 그냥 빠질대로 확 빠지겠죠 보습에 물이 흠뻑 머금고 있기도 하지만 난 뿌리들이 물이 안 빠지면 난 뿌리들이 썩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심을 때 쓰는 재료를 제가 넉넉히 깔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긴 잎을 앞으로 향하게 해서 약간 삐딱하게 뒷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도록 삐딱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걸어 둔다면 앞으로 약간 흘러내리게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깔았구요 옆에 엉덩이를 살짝 든 모습에서 이런 이끼들 집에 이것도 재활용 이끼입니다 이끼로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물을 준다기 보다는 뭐 공중 습도나 또 스프레이 이런 하는 형태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온 바습한 환경에서 얘가 잘 자라긴 하는데요 또 햇볕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보니까 여름에는 뭐 시원한 그늘에서 모든 식물들이 그렇잖아요 여름에 땡땡뼈 보다는 부드러운 통풍이 잘 되는 방 그늘에서 지내는게 여름 지내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햇볕에 너무 있으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사람도 힘들잖아요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서 저란다 햇빛 잘 되는 곳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여름에는 겨울에는 대신 햇빛이 잘 들겠죠 겨울에는 햇빛을 많이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창가에다가 두고요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부터는 이제 얘도 햇빛 많이 먹고 더 예뻐질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예쁩니다 세상에 그 사이에 이렇게 영양엽 영양엽의 역할이 어머 죄송합니다 이 영양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이죠? 다 굉장히 독특해요 보이죠? 콩팥 모양이라고 해서 이 영양엽이 수분 조절이나 이런 것을 담당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쑥 자랐다는 것은 저희 집 환경과 현재 좀 잘 맞다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서 이렇게 눈에 띄게 자랐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공기 정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4천원짜리 득템했다 이러면서 지금 행복하게 즐겁게 문갈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끼들을 위에 꼼꼼하게 덮어주면 습기 유지가 되면서 또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서 습 유지가 된다면 얘한테는 더 할 나이 없는 환경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괜찮은가요? 저도 이제 박질환을 키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얘가 저희 환경과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암튼 저희 식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또 갔는지 계속 살고 있는지 중간중간 또 영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죠? 이파리가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쉬운 분갈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대품이 끝에는 그날까지 함께 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식물공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질환 정말 독특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식물연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집에도 박질환 하나쯤 있다 이런 자신감 자부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워지는 날씨 늘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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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